한국 빵은 내 인생이다. 대한민국 재과명장 김영목. 천연 발의빵을 개발해 한국 빵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평생을 빵과 함께 살아오며 부루한 어린 시절을 딛고 재과명장의 자리까지 오른 김영목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와 같다. 정직한 빵만이 좋은 빵이며 정직한 사람만이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삶의 철학을 강조하는 김영목 명장. 대한민국 명장의 명예회장을 맡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명장인 행복한 제빵왕 김영모를 만나보자. 이재만의 성공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어떤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하면 따르는 이들이 생기고 30년을 하면 자기를 앞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재과 제빵업계에서 일가를 이루고 천년기업을 꿈꾸는 진정한 제빵왕 김영목 대표. 오늘 성공스토리 만남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것이 대한민국 명장 김영목 아카데미인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명장 아카데미로서요. 제가 그 부분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는 어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일학습 근로자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재직자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과정은 어느 정도 되나요? 2년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이틀은 여기에서 이론 교육과 기초훈련을 교육받고요. 나머지 3일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생산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학습 근로네요. 네, 학습 근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카데미로 졸업하면 그러면 대부분 다 취업이 되나요? 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에서 저희 과자점에 취업이 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겸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는 일만 하면 이론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과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훈련과 또 현장에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노하우까지 같이 배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기준이 어떻게 까다롭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32명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성원으로 보면 정교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습 근로자가 약 30%. 그다음에 한 30%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 30%고요. 또 한 30%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나머지 10%는 기타, 해외 유학 갔다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들어와서 입학을 했다든지 그렇습니다. 1. 학습 병행제를 통해 기술 대물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김영무 아카데미. 자격증 획득과 동시에 장기 현장 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이곳 경쟁률은 평균 5대 1. 학습 근로자 모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2년간 2,400시간의 이론과 실기훈련을 한다. 신의 오신데도 빵을 직접 구우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후배들한테 맡겨도 되실 텐데. 제가 대한민국 명장이거든요. 제과 명장 1호시죠? 1호는 아니고요. 기능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그 분의 1호입니다. 그렇군요.